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83% 급증했고 게임 분야 매출도 3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급망 불균형과 또 그래픽 칩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주가가 5% 상승 마감을 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6%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제품 모멘텀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하반기에 새로운 GPU와 CPU 그리고 로봇 공학 프로세서가 증가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신제품 물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적 내용들과 주가 흐름들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중국 봉쇄로 인해서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니케이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애플은 올해 신형 아이폰에 4개 기종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소 1개 기종의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주요 공급 업체에 아이폰 개발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신제품 제조 일정과 초기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업이 재개되더라도 아직까지 모든 생활과 이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회복에는 적어도 1, 2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봉쇄로 인해서 애플의 4월에서 6월 분기 매출이 최대 8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또 애플의 관련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주가가 올해 들어 크게 하락수를 보이면서 월가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2%, 특히 최근 한 달간 32% 급락을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사업부의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또 경쟁사 에어버스 대비에서도 인도량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월가에서는 저점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균 목표 주가가 221달러 선으로 최근 종가 대비 8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수준인데요. 또 보잉의 흐름들도 앞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00달러 선까지 밀렸던 테슬라가 간밤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캐시치우드의 저가 매수 소식입니다. 그동안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하다가 주가가 700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최근 4만 2천 주를 매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날 테슬라는 100년 이상 가는 리튬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배터리보다 수명이 5년 정도 긴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간밤 테슬라는 5%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 이밖에도 리비안과 루시드, 리콜라 등 전기차 지도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 국내 관련 2차원 지도들 흐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중요한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